희철 기세 야 오늘 천경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승량의 연구들이 붙어지네요 고대나 연대냐 경험이 많고 연대의 주영재 선수 역시 첫 경기거든요 종량의 마지막 선수에게 경기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단의 대상자들이 결정했던 선수 은흥이 어려우신 분들을 지幾TB무대 승량이 좋습니다 화이트 대상자들이 선수 갈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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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견배틀 최고의 선수기 때문에 안 붙고 신승강 선수는 거리를 두고 발차서 승부를 해야 돼요 김준수는 무조건부터 잡아넘길 겁니다 아아 예 MVP 선수입니다 비틈을 주지 않는데요 그렇죠 김준수 선수가 힘이 세긴 하지만 아 잡아 던지는 마 김준수 선수가 힘이 세긴 하지만 아 잡아 던지는 마 예 아 아 아 아 아 갈게요 김준수 선수가 힘이 세긴 하지만 아 잡아 던지는 마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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